동방파 핵심 인물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. 이 정문이 그 새끼가 일으켰다고? 증거 양이 거의 현행범 수준이에요. 이 정문을 포함해서 우리 둘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. 오구탁 반장, 그 사람이 시킨 일이에요. 네가 도방 형님 그렇게 만들고 무사할 줄 알았냐? 내가 뺏긴 만큼 똑같이 뺏어줄게. 나쁜 놈 잡는 나쁜 녀석들. 이 정문을 포함해서 우리의 정문을 포함해서 우리의 정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